나 이거 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이거 단어들 뭐야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지 보통 음식 같은 것들을 이거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잖아 이거는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잖아 세 개가 동의예요 참고로 됐어요? 요거는 뭐지? 이 깨끗이 비우는 깨끗이 만드는 이란 데는 됐어? 이거 문제 어려운 건가 여러분도 알 거고 됐죠? 이거 딱 봐도 단어문이 그냥 단어에 꽂힌 거야 단어 헷갈리게 만들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전체적인 논리구조는 나 대의 법이더라 그치? 야 강연자들의 임무는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잠깐만 이거 되게 좋더라 이런 중세적인 감각으로 행동한대 여기서 중세적인 감각이 뭐예요? 최신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고리타분하거나 캐캐묵다 진부하다 오늘 조금 있다가 진부하다란 단어가 또 나오더만 그죠? 이 진부하다란 단어를 진부하게 행동하자는 안 돼 그리고 희귀한 서적에 독자로서 행동해도 안 된대 오히려 잠깐만요 어려운 부분에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럼 잠깐만요 어려운 부분이라면 어떤 주제일까 생각해보면 뭔가 심오하고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야지 되셨어?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어휘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했죠? 힌트를 조금 더 문달하면 여기 희귀한 책이 독자로 있기보다는 그 희귀한 책이 설명자로 되세요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아마 주제 자체는 뭔가 많이 알려지기보다는 뭔가 힘들다 희귀하다라는 성질도 분명히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이렇게 나오셔야 돼 넘어가서 13번 봐봐 자동차 사고의 사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가보자고 근데 Y일이잖아 됐죠? 그리고 전반적인 숫자인데 총상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됐냐면 Remain steady야 돼 일반적으로 Remain steady 그러면 쭉 정상이다 지금은 지속하다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모였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됐어? 그럼 총상에 대한 부상자는 분명히 앞지를 거래 자동차 사고의 사상자를 앞지를 거래 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냐 아니야 이게 지속이 되면 앞지른다 그랬으니까 되셨어? 그럼 이때 지속은 점점점점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개념일 거라고 그럼 이거는 하강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플러미트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치? 잠깐만요 이거 단어 또 뭐지? 멍하게 만들다 됐어? 당황하게 만들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 멍한 거가 제일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멍하게 하다 됐죠? 14번 이것도 문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탄이 기여한데 봐봐 글로벌 워밍이 기여한데 그래서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빈칸으로서 역할을 한대 잠깐만 근데 서라운딩 둘러싸고 있대 따뜻하게 만들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덮어준 개념이잖아? 에이 그럼 이거 다 완전 장난친구지 그리고 트래핑이라는 걸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왜 그러면 태양의 열기를 어디 안에다가 대기 안쪽에다가 가둬두는 것도 괜찮은 개념이잖아요? 오케이 이건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 15번 근데 이것도 가만 보면 띠띠띠 이벤트와 풀 수 없는 미스테리로 그의 픽션을 가득 채웠다라는 개념이 힌트인 것 같아 그럼 엔드에다 당연히 동그라미 칠 거고 뒤에 보면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아마 미스테리한 사건 여기 풀 수 없는 사건의 동요가 나와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풀 수 없는 이란 단어가 있기는 하다 여러분 페덤 페덤이 헤아리는 거잖아 그럼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 그럼 헤아릴 수 없는 거라든지 풀 수 없는 거라든지 그럼 정답은 B번 아니면 2번 되는 건데 잠깐만 여기가 문제 잘 냈더만 반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나 봐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냐면 띠띠띠한 문제 이 문제를 이 문제에 자꾸만 관심을 갖나 봐 그럼 어떤 문제인지를 잠깐만 가보자고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근데 그라는 사람은 잠깐만요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이 뚫리면 주저리인트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그는 뭐를 자꾸만 만들라 그러냐면 이런 불가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만 만들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 그럼 그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종목은 뭐냐면 불가능에 관련된 거라고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잠깐만 정돈되지 못하고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되셨어? 아 뭔가 정복할 수 없고 뭔가 오르기 힘든 그 불가능에 관련된 일을 이 사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분사구문이 나오면 분사쪽 들리면 주절쪽이 힌트다 정도를 알아두시고 글쓴이가 꽂힌 단어는 임파스벨러티라는 단어입니다 16번 이것도 되게 좋았죠? 누가 봐도 rather than 이용해야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니까 아마 플러스 쓰라는 것 같아요 근데 논리구조 이렇게 나왔다면 비극적인 그게 영웅은요 칭송받고 존경을 받는 플러스의 개념이야 그리고 몰락은 몰락인데 이 단어는 스턴즈러로 하면 다는 모를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이거 보니까 악당이네 악당 동의하죠? 그래서 악당의 몰락은 잠깐만요 영웅은 우리가 칭송하는 플러스적 개념이라면 악당은 마이너스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몰락이 되는 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이기보다는 아마 우리에게는 플러스로 다가올 것이더라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한번 체크만 해봤어 그냥 플러스만 체크를 해봤다고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가만 보면 여기 고귀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감탄할 만한 경탄할 만한 그래서 그 사람 그럼 영웅인 거잖아 영웅인 거지 왜 그러니? 아까 전에 영웅이 어드마이러블 이라 그랬으니까 됐죠? 잘 봐봐 더 많아질 거래 우리의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질 거래 그들이 뭐 되면? 그들이 마이너스 대면이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들의 마이너스에 우리의 걱정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는 다운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틀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수업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2003년 이길 수 있는 논리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어 2003년은 정말 GR1을 그대로 긁어내었거든 지금은 여러분들 풀기 쉽게 약간의 조정 약간의 변화를 준 거지만 2013년 건 GR1을 그대로 긁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확실히 논리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진 것 같아 아이 물론 이거 난이도 떨구고 독해가 점점 길어서 이제 독해가 좀 힘들어진 건 있지 됐죠 17번 갑니다 어 나 이 문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잠깐만요 걱정되는 게 이거라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이 어떻게 될지는 봐봐 근데 페이스북이 약속을 한단 말이야 재미 뭐 즐거움을 줄게 무료 서비스 줄게 그런 공짜의 어떤 재미 어떤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해 주면서 우리한테 와 이끌리는 거잖아 근데 ABC2번이 다 이끌리는 거거든 이 녹색이 다 이끌리는 거 괜찮을 수는 있다고 인정하시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못 깨달아 뭘 못 깨달아 와 우리가 잠깐만 개인정보를 포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끌린 대신에 개인정보를 이제 포기하게 된 건 거 같아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일단 빈칸에 마이너스 상황 그건 알겠지 그러면 이제 1번에서 2번까지 갑자기 뭐 우리가 처벌하는 건 아닐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1번 2번보다는 3번 4번 5번이 될 수는 있어 하나하나 지워보자 정답 몇 번이야 여러분 지금 3번이라고 하네 그럼 5번은 왜 안 돼 아 페이스북 되면 나 진짜 힘들다 왜 어 이신 페이스북이겠죠 아 나 페이스북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아 개인정보 너무 빼돌리는 거 같아 막 완전히 틀렸다는 아닌 거 같긴 한데 나는 나 개인적으로 디버는 확실히 안 되는 게 뭐냐면 sacrifice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여튼 지금 페이스북에 이끌렸으니까 페이스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희생의 주체는 아니거든 확실히 디버는 안 고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에 비용 지불하는 건 있는 거 같아 그 비용이 개인정보라는 비용이겠지만 여기까지 이해 됐어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유혹된 그 유혹의 대상이 뭐냐면 약속은 약속인데 즐겁지만 무료의 서비스를 주겠어 라고 말했지만 그게 결국은 진짜 무료는 아니더라 라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보기 안 틀린 것 같아 그리고 너희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갑시다 넘어가서 18번 봐봐 나는 이런 건 진짜 준다고 봐 여러분 디스틱기시 비트윈은 백프린트야 됐어 비트윈 A 앤드 B 이거 두 개로 구별하는 거잖아 역접이잖아 그럼 역접의 대상 잠깐만 가보면 메소리티라는 단어가 있고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서브컬처는 활발하게 뭐를 추구하나 봤더니 마이너리티 스타일을 추구하나 봐 됐어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데 뭐에 맞춰서 해석하냐면 빈칸적인 가치에 맞춰서 해석을 안 하고 그럼 중요한 건 일단 서브컬처는 무엇못합니다가 중요한 거지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도 서브컬처가 나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서브컬처 나오고 뒤에 보니까 서브컬처는 뭐라고 인지되고 있는 거냐면 non-conformist 수능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사회에 수능을 안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수능을 안 하는 그 단어를 고르면 되는 거라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지면이 왜 나오냐고 에어로이은 공중이잖아 그럼 이건 땅인 거야 땅 됐어 잠깐만 터로이는 땅이잖아 그럼 땅보다 더 아래인 거니까 이건 어찌뿐 지한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됐죠 다시 이거는 지면 이거는 지하 서브컬처는 은밀하고 비밀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수능하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됐죠 그럼 D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 나 이 문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계속해서 이 사람은 서브컬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으나 봐 근데 어떤 사람들 아까 전에 non-conformist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회에 수능을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의해서 아마 마이너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면 neglected 괜찮을 수 있는 거죠 됐죠 그 정답은 D번 19번 갑시다 일단 뉴스 에이전스는요 엔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맞지 엔드 맞잖아 그치 그리고 앞에 형광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매스미디어에 남겨야 돼 그럼 뭔가 플러스 적여야 돼 그럼 이름을 아마 이 매스미디어의 이름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put 두거나 make 만들거나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그리고 이거 잠깐만 보면 얘네들은 반드시 이런 이상을 띠띠띠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뒤에 2에다가 빨리 형광펜쳐 이건 2문제였어 그리고 2015년 이하의 2대 문제는 관영어 문제 콜로케이션 문제 전지사 문제 무조건 대비가 되셔야 돼 2015년부터 작년 아니 2020년 올해 문제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예정이야 됐죠 근데 우리 어스크라이브는 단어 또 뭐지 어스크라이브가 똑같은 거잖아 됐어 어스크라이브 A 투 비잖아 바로 투가 아니고 어스크라이브 A 투 비잖아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됐어 근데 adhere 투는요 고집하고 고수하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정답이 될 만한 건 입어 이 되는 겁니다 넘어서 20번 갑니다 이 문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쉽게 풀었던 게 뭐냐면 봐봐 이게 사실 배경 지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게 이제 영향력이 나왔고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단어를 만들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몰랐어 그러면 잠깐만 생각을 해낼 때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잖아 그러면 잠깐만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면 빈칸에는 뭐 들어가겠어 당연히 플러스적인 해결 방안이겠죠 그러면 아마 플러스인 거 완벽하거나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럴 수는 있다고 근데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다란다 행사하다가 영어로 보라 그러는데 excerpt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됐어 이게 관용적인 문제였어요 영향력을 행사하다라는 관용적인 문제 관용적인 그 동사를 맞춰라 됐죠 넘어서 21번 갑니다 인간의 성향 성공한 사람 특권층의 사람인 데서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 결국 인간이 나왔네 근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대 누구에 대해서 이 성공한 사람 엘리트 그룹에 대해서 우린 부정적으로 생각한대 됐어? 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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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쓰지도 않아 참고로 요즘은 그냥 와일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아 예전에는 웨어라고도 썼잖아 웨어 요즘은 웨어즈라고 쓰지만 됐어? 요즘 웨어 이렇게 안쓰고 웨어즈라고 쓰는 것처럼 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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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하는 거 양면 가치 괜찮을 수는 있죠 근데 잠깐만요 우리 아까 전에 이 엘리트들을 마이너스라면서 근데 지금 플러스래 뭐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인 거잖아 그러면 아 여기는 뭔가 뒤집어지는 never the least 뭔가 대조정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냥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플러스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저거는 그냥 마이너스라든가 찾아보고 그거는 그냥 마이너스라든가 감사합니다.